쏨댕이들 안녕 너무 오랜만이죠 이번 영상은 니니와 함께한 새해맞이 일상이에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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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든 만두도 있어 진짜야? 같이 만들까? 나 다 만들었네 안녕 아 그래? 이제 놀 자리가 없죠 이리 와봐 와봐 이것들 다 내가 만들어줘 니니가 만든 건 뭔지 그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건 다인데 이거 너만 만들게 여기에 있는 건 다인데 여긴 다 엄마 아빠가 일로와 놀자 어부가 해봐 놀자 놀자 김윤 새해 선물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? 이거 열나봐 이거 또 열나봐 또 열면 아무것도 없지 아니야 뭐 넣었어? 뭐야 나 이거 같이 해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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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호호 김윤은 진짜 잘하네 이제 레고도 기분 좋겠네 야 나도 혼자 조금 하고 있을 수 있어? 그럼 만두 조금 만들고 요정도 더 난 조금 들렀고 좋아하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끝을 이렇게 붙이면 얘가 될거야 아 이렇게?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우와 나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빨간다 여기 위에 올려서 하나에 대해서 보네 주황색을 먼저 뽑아야겠다 같이 안 하고 싶어? 같이 안 하고 싶어? 보고 있을게 아니 하지 않을게 요정아 근데 이거 하나는 반대로 꽂아야 되는 것 같아 얘는 이게 뒤로 가야 되나 근데 나 혼자 안 봤어 그래도 틀리면 알려줄게 완전히 혼자 하고 싶어? 그럼 저번처럼 그거 할까? 고모가 뭐 찾아주는 거? 네 그것도 넣어볼 거야? 응 다 쓸까 니니야 응 이렇게 해야 되나봐 이거 얼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 애도 받았는데 이거 아 그랬어? 이거 애도 있고 진짜 딱 이것만 없었는데 이게 딱 생겼네 니니야 우와 애만 이제 있기만 된다 그러네 너 이거 아허 으악 가위 안穿겨졌다 그치? 우우 나왔어 나왔어 지 Memes 앓나 먹고 진짜 갈라고? 응 이리야, 고무도 하나 먹을까? 이건 내 거야. 이건 안 보고. 뜨거? 쪼끔한 거. 알았어. 약간 공돌이만 맞네. 아니, 공돌이 한 번 네모로 만들었어. 그러네. 이거봐. 이거 봐. 야! 날아가는 바람이 이렇게 된다. 와, 위동이 재밌다. 위동이 재밌다. 위동이 재밌다. 왕왕. 어르신. 오, 와우. 우리의 성공적인 선물 증정과 안 두 가지 알차게 챙겨서 귀가 안녕. 잘 먹네. 근데 사진 찍지 마. 안 찍어. 사진 찍지 마. 너무 잘 찍지 마. 응. 내 은혜가. 엄청 많다. 이거 다 은혜가 내가 딴 거야. 우와. 우와. 조용히가 한 번 더. 어머, 꾹꾹꾹 좀 보여줄까? 응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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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딸기 치기 하는 거야. 해볼까? 그래. 어머, 이거 쳐? 응. 딸기 쳐야 돼. 응. 얘를 얘를 넘쳐야 돼. 에잇. 힘드네. 진짜 어렵네. 야! 야! 유아나 이거 도대체 넘길 수는 있는 거야? 바쁘 하나지? 저 바꾸자. 바꾸려. 바꾸려. 바이바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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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으으. 힘이 없어? 으으. 허! 뒤집은 거 아니야 유아나? 안 뒤집었잖아. 뭐가 내 거야. 그건? 어, 뒤집어져. 허. 뭐, 힘이 없어? 아, 그런가 봐. 방금 좀 잘했지? 아니. 안 맞았어. 맞았어. 에잇! 너무 안 되잖아. 너무 어려운데. 이거 뭘로 올라와? 오 진짜 움직였어! 근데 넘어갔다 넘겼어? 아니야? 너무 어려운데? 응 건강 열기 그치? 비밀번호 뭐야? 안 알려줘 왜? 알려주면 비밀번호가 아니니까 아니지 엄마도 언젠가 알려줘 맛있어 응? 야윤아 꼬마 잠깐만 꼬마 먹게 놔줘 니니는 일로와서 먹어 너 왜 꼬마 앞으로 왔어? 꼬마 좋아자 나도 너 좋아 꼬마 꼬마 엄청 좋아 몸 조인다 몸 조여?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응 이쪽으로 와서 자야되겠는거 보니까 젊이네 응 가자 유아나 구슬 아이스크림 줄게 응 응 응 응 야 약속 안 지키면 고무줌 못 온다 근데 난 싫는데 응 나도 싫어 가자 고소한 아이스크림 응 어 차가운 어 고소한 아이스크림 와 가기가 없어 고소한 아이스크림 와 왜 없어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마 그러면은 저기 식탁에 내 까마색 가방 좀 줘 이거 봐 이거 고소한 아이스크림 와서 도마가 놀라진대 응 우리 애기하는구먼 응 엄마 부모가 고소한 아이스크림 와서 이거 봐서 부모가 또 놀라진대 응 진짜? 응 2개다. 버섯이랑 토마토. 토마토는 처음이야. 맞아. 잘 걸쳐야겠다. 우와, 잘했다. 우와, 잘했다. 고무야, 고무. 나 같은데? 망했다. 인기야. 고무할 게 못해. 고무할 게 못해. 너 왜 이렇게 못해? 도넛야. 나 정말 못하나? 벌써? 이. 너무 무서워죽겠네. 너무 잘해. 아우 김기현 너무 잘하네 아우 잘해 무게중심을 알리네 또 나와도 돼 그럼 애가 이쪽 저쪽 다 해주니까 똑발로 채워줘 됐다 어 이거 피자 토핑 아주 잘 올라갔는데 눌렀어? 됐어? 눌렀어? 성공? 떨어졌다 근데 많이는 안떨어졌다 어 조금 떨어졌네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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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됐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다 왔다 안녕! 끝! 오늘은 끝! 아유 오늘 잘 놀았다! 안녕 엄마 안녕 해주자! 안녕! 너 쿨하네! 그래 끝이야? 안녕! 엄마! 재밌게 보셨나요? 우리네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